이거 장난쳤어. 미키야, 태호 좀 봐줘. 맛있지? 그럴 줄 알았어. 역시 아빠가 애들 뭐 좋아하는 거 알아. 싸웠다고. 왜 싸웠다고? 안그러면서 싸웠어, 기분이. 너무 잘 먹는다. 너무 잘 먹는다. 너 어떻게 떨어지지 않았어? 야, 태호 진짜 진지하다. 짜장면은 박력 있어. 군빛 봐. 하나 있어. 아, 너무 예쁘다. 물이 없네. 물이 없네. 물이 없네.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... 그냥... 엘씨 거 여기 있어. 응, 여기 있어. 와, 잘 먹는다. 고마워. 얘 지금 양파 먹겠어. 그러니까. 쟤 무슨 양파를 먹고... 와, 맛있지? 오늘은 엘씨 타니까 엄마 이거 봐줄게. 최윤에서 먹방. 집에서는 안 돼. 야, 이건 뭐야? 이제 일어났어. 어? 이제 일어났어.